안녕하세요 타이거 입니다 왕초보 영어 문법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 인데요 왕초보는 말 그대로 왕초보 중에도 왕, 왕초보들이 초등학생들 문법인데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그 설명 방식으로 하긴 좀 그렇고 중학생 이상 근데 난 주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명사를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 삐동사가 뭐야 형용사가 뭐야 부사가 뭐야 몰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왕초보 영어 문법을 오늘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문장의 구성 단어와 문장이에요 나는 뭘까요 나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품사 품사가 나옵니다 품사가 이제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요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런 거 그게 나에서 설명을 하고요 가 는 단어와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아주 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리 명사를 그죠 오늘 알고 형용사를 오늘 알았고 목적어 볼을 오늘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만 지나도 몰라요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영어를 반복하면 그 용어가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 용어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병을 잊어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영어가 자꾸 어렵냐면 자꾸 멈춰서 그래요 반복해야 됩니다 매일 반복 단어와 문장 이 한글 한글 설명을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와 문장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단어 시작 문장을 이루는 같이 읽어보세요 가장 작은 단위로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단어가 뭐야 얘기해 봐 그래서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단어가 단어지 뭐야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네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은 맞는데 이걸 안 보고 하라 그러면 막히죠 그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 이건 다 알죠 그죠 이게 이제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되고 문장을 문장에 있는 게 하나하나가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설명이 좀 어설프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다들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고 그게 가장 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인데 이걸 글로 굳이 편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단어 시작 문장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이고 단어가 모여 문장이 된다 이런 말들을 소리내서 몇 번 읽으면 좀 내용이 좀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뭐가 생겨요 자신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겨요 다음에 문장은 뭐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이 여기도 가장 작은 단이 여기도 가장 작은 단이 단어는 문장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이고 문장은 뭐하는 가장 작은 단이 완결된 내용이죠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소리내서 말할 때 손으로 써서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이죠 나는 너를 그러니까 가버리면 뭔 소리야 완결되지 않았어요 그죠 나는 너를 좋아해 이제 완결이 됐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알고 쓰는 말인데 굳이 이걸 문법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영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언어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이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아이 뭐 알아 문장을 내가 모르겠냐 그래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 이제 제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읽고 학생들이 이렇게 어떻게 다 이거 잘 읽나? 잠깐만 이 수업 후에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기로 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그런 잡생각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문장 시작 문장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문장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쓴다 에이 누가 몰라 대문자로 쓰는 거야 누가 첫 문장 대문자 쓰는 거 몰라 이따가 문제를 아 문제는 여기서 풀지는 않네요 문제는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들어갈 건데 그렇게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 멤버십 1단계로 할 것 같아요 그걸 하시면 가입해 주시면 제 채널을 보면 구독이 있고 그 옆에 가입이 있는데 가입을 누르면 지금은 이제 레벨 1으로 그걸 공개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암기하는 영상도 있고 이제 문제풀 영상도 제가 업로드 할 건데요 거기 가서 보시면 풀어 보시면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이거 아는데 틀려요 실제로 엄청 많이 틀립니다 진짜로 많이 틀립니다 이거 대충 보시면 안 돼요 문장의 첫 글자 시작 문장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쓴다 이런 거 보면 그죠? 타이거 여기 이게 문장이죠 My name is tiger m을 대문자로 써야죠 A가 누가 몰라 이걸 소문자로 이렇게 써놔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침표가 없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침표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 그죠? 글을 맺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마침표가 잘 안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많이 접하는 것 중에 영어 공부할 때 이제 노래를 좀 그죠? 영어 노래로 팝송으로 많이 영어를 공부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팝송 가사들은 이 마침표 찍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팝송 설명할 때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거 말고 실제로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고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런 문장을 쓸 때는 반드시 마침표를 이렇게 맺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 밑에 얘죠? 단어와 문장인데요 문장이 My name is tiger 이게 문장이고 나의 이름은 tiger입니다 이게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my도 단어고요 그죠? name도 단어고 is도 단어고 tiger도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단어예요 반대로 써놨습니다 일부러 제가 my가 단어고 tiger도 단어고 이게 하나하나가 단어인데 뭐 이런 설명을 뭐 보죠? 하여튼 이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 같이 한번 읽어볼게 문장의 종류만 시작 문장의 종 유 한번 더 시작 문장의 종 종 이게 소리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읽으면 refresh 된다 그러죠 아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문장의 종류를 하는구나 그 뇌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 여러분은 뇌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뇌를 잘 몰라요 그쵸? 통제가 잘 안되죠? 통제하려면 내가 이거 할 거니까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뇌에 알려주는 겁니다 문장의 종류 시작 문장의 종류 문장의 종류는 평소문이 있고 의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명령문 감탄문이 있습니다 같이 명령문 평소문 의문문 시작 평소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뭐 이런 걸 알 필요가 뭐가 있냐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알면 편합니다 언어를 설명하는데 외국어를 설명할 때는 우리나라 말로 된 문법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모국어 하나만 하면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데 다른 나라 말을 이렇게 배울 때는 우리나라 말도 분석을 할 때는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문은 말 그대로 평평한 뜻이죠 평이하다는 뜻입니다 평이하다 평평 평평한 평소문 평이한 문장 평범하게 나열된 문장이에요 평범하게 예를 들면 My name is tiger 같은 거 시작 My name is tiger 이게 평소문입니다 의문문은 질문하는게 되겠죠 그죠 Is가 B동사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이 되죠 Is your name 뭐야 이거 Is가 또 하하 오타가 났네요 여기 Is your name tiger 당신의 이름은 타이거입니까 당신의 이름은 타이거입니까 Is your name tiger 입니다 Is your name 타이거에요 당신의 이름은 타이거입니까 요런 요런 걸 지금 의문문이라고 하죠 의문문 질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문장 물음표를 붙여야겠고요 그 다음에 평소문은 마침표를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평소문은 어떤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 시작 어떤 내용을 평범하게 나열한 문장 가장 평범한게 가장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죠 나는 난데 나를 어떻게 설명하지 그런 것처럼 가장 평범하게 나열된 문장이다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다 평소문 다시 시작 평소문 어떤 내용을 평범하게 나열한 문장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다 My name is tiger 시작 My name is tiger 이런 걸 평소문이라고 합니다 내 이름은 타이거입니다 의문문 상대방에게 시작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문장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인다 Is your name 타이거 당신의 이름은 타이거입니까 한번 더 시작 Is your name 타이거 당신의 이름은 타이거입니까 그 다음에 명령문과 감탄문 말 그대로 명령문은 명령하는 문장이죠 상대방에게 시작 상대방에게 명령하는 문장 마지막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붙인다 마침표나 느낌표를 붙이는게 명령문이에요 느낌표는 말 그대로 느낌있는 말을 할 때 쓰는게 느낌표겠죠 명령을 할 때 그냥 Close the door 문 닫아라 평범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Close the door 이렇게 느낌을 넣어서 얘기할 때 그 때는 이제 느낌표를 넣는 겁니다 Tell me your name Please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Tell me your name Please Tell me your name 한 번 더 시작 Tell me your name Please 나에게 당신의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평범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Tell me your name 이렇게 하면 느낌이 들어갔죠 그 때는 느낌표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탄문 말 그대로 감탄하는 문장이에요 감탄이 놀라는 거죠 그죠 놀라거나 감탄하는 문장 마지막에 느낌표를 붙인다 감탄하는데 느낌은 이미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느낌 없이 감탄할 수가 있나요 그죠 되게 예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되게 맛있는데 되게 맛있는 음식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감탄 아니죠 와 되게 맛있다 이렇게 느낌이 들어갈 때 느낌표를 붙인다 명령문에도 느낌을 강하게 넣어서 하면 느낌표를 쓸 수 있다 What a cool name 멋진 이름이네요 이 감탄문 만드는 게 중학교에서 나옵니다 중학교에서 나오는데 중학교 때 조금 괴롭히죠 문제로 나와서 좀 괴롭히는 그때 또 설명을 차근차근 해 나갈 거예요 왕초부터 What a cool name 세 번 시작 What a cool name What a cool name What a cool name 문장의 종류는 뭐가 있다구요 같이 해볼까요 평소문 그 다음에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한 번 더 시작 평소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암기 영상과 문제풀이 영상이 제작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레벨1 지금은 레벨1 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니까 생각을 좀 암기 영상은 그 예문도 암기하고 그 설명도 중요한 건 암기하도록 제가 암기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거고요 문제풀이 영상은 또 칠판에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같이 하는 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제 채널에 보면 구독 오른쪽에 보면 가입이라고 있는데 거기 버튼을 누르면 레벨1에 가입을 하시면 암기 영상과 문제풀이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정보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아주 가장 영어문품에서 가장 기초 기초가 되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가장 바닥에 있는 설명 다음에 하는 설명이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요소 그러면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런 거 이런 설명을 다음 영상에서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 Thank you